1. 선익시스템 선익시스템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선익시스템은 2022년 10월 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양-3.55% 하락한 2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7일 대비 약-15.7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9일 3만 2,2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1만 4,9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3월 23일 41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8월 19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선익시스템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1.8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8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0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7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19일 가장 많은 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9월 14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77%에서 약 3.7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9월 20일 약 4.2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7월 12일 약 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62억원이며, 2015년 288억 대비 약 60.1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71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49억 대비 약 마이너스 43.87%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5.39%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02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47억 대비 약 마이너스 116.73%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2.1%입니다. 선익시스템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9.59배이며, 지난 2017년 15.3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27.3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49배이며, 지난 2017년 1.65배에 비해 약 50.8%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0%, ROE는 마이너스 12.73%입니다. 선익시스템의 시가총액은 22억 9,95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49위, 코스닥 종목 기준 364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41위입니다. 매출액은 462억 2,92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728위, 코스닥 종목 기준 970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0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1억 1,60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2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87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2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02억 1,72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8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53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22위입니다. 지난 3년간 선익시스템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